44 가 보겠습니다 it's fun to build castles of sand at the beach 자 it's a to b 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b 하는 건 a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재미있대요 뭐가 재미있어요 to build 하는게 재미있죠 이게 주어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주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진주어라고 합니다 짓는게 재미있잖아요 그게 재미있는게 아니라 원래는 이런 문장이거든요 to build castles is fun 이런 문장인데 보기가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 주어를 쓰고 뒤에서 진짜 좀 놓는거에요 it's fun to build build는 뭐 짓다 만들다 이런 뜻이죠 성 쌓는게 재미있대 무슨 성 of sand니까 모래성 at the beach 해변가에서 chandler라는 사람은 just come home just는 have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빨간 책에서 essential 그쵸 have just pp 하면 뭐에요 완료 현재 완료 이거 헤드니 과거 완료 겠죠 막 뭐시겠다 이런 얘기죠 막 집에 왔대요 just kind of like 이란 얘기에요 방금 전 from the hospital 병원에서 막 왔대요 그리고 have to stay 집에 있어야만 된다 하우스에 왜 그렇겠어요 아프니까 그쵸 그럼 나가지 말고 집에 요양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쵸 he couldn't go to the beach에 갈 수 없습니다 to build a sand castle 를 짓기 위해서 만들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chandler built 만들었대요 뭐를요 castle with cars 카드 갖고 성쌓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it took 자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it takes 사람 시간 to infinitive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요거 하는데 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걸렸대요 사람 여기다가 시간 그쵸 to infinitive죠 chandler가 to build a castle 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18시간이 걸렸어요 he used 7000 카드 몇 장 썼어요 7000장의 카드를 썼죠 when it finished 끝났을 때 it was 9ft high 높이가 9ft에요 1ft가 30cm라고 보면 되거든요 2m 70이네요 5다 높이 썼다 chandler believes that chandler는 믿어 믿습니다 뭘 믿어 대 디알입니다 대신 뭐에요 뒤에 주어동사 오는 저를 이끄는 말이네요 그쵸 믿는데 뭘 이 문장을 믿는다는 얘기에요 it was the highest castle of cars that we ever made 그러니까 가장 높은 캐슬이라는 얘기죠 카드를 만든 것 중에 제일 높은 거야 after all his friends had seen the castle 뭐뭐 후회죠 모든 친구들이 그 캐슬을 본 이후에 chandler는 you sweated it 자 그걸 툭 쳤어요 with the broom 빗자루를 휙 쳤다는 얘기에요 down if I can eat 주어 그 fell down 이게 down을 여기 있던게 앞으로 온거에요 그냥 강조하려고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진도 지금 찍고 그러지니까 왜 애써 찍고 성격이 좀 예 자 1번 the best stories 제목으로 적절한건 뭡니까 a castle of cars 카드를 산 성이겠죠 빛이 안갔어요 아픈거는 사실이긴 한데 주제론 그렇고 성에서 살기 아닙니다 castle하고 뭘하고 다른거 아시죠 우리 말리장성 있죠 말리장성 말리장성 영어로 뭐에요 the great wall 이라고 하거든요 wall이에요 우리가 말리장성은 이때 성은 뭐에요 성벽을 얘기하는거죠 wall이에요 무슨 개족산성 이런거는 wall이죠 근데 castle은 뭐 이런거죠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런거 있죠 이 castle이고 여기 이게 wall이에요 한글론 둘다 성이라고 하지만 차이가 있다는거 네 두 번째 the castle in the story was 자 이 이야기 있는 캐슬은 made of metal로 만들었어요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2ft high에요 아니에요 made of wood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9ft high 이거죠 네 building the castle 자 빌딩은 동명사입니다 캐슬 짓 만들기는 툭 걸렸습니다 몇시간? 18 hours 가 걸렸죠 그쵸 그 다음에 찬들러는 couldn't go to the beach에 못갔어요 왜? he had been sick 아팠잖아요 그쵸 행복해서 못가진 않았겠죠 그쵸 병원에서 막 집에 있어야 되니까 아팠다는 얘기인거죠 the word sweated in the inlineate means 무슨 뜻이에요 hit 때렸다 그쵸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피자살인 분 tank 오십시오 가방 한기때문 함께 감사합니다.